아르헨티나 부에로스아이레스의 해안, 신고를 받고 출동한 환경단체 활동가들이 바다사자 한 마리를 구조했습니다. 그런데 차에 옮겨 실린 바다사자의 모습이 심상치 않습니다. 목주름을 따라 깊은 상처가 나 있습니다. 구조센터에 도착해 바다사자를 마취하고 보니 플라스틱 고리가 목에 끼어 살을 파고들고 있었습니다. 플라스틱 고리를 무사히 제거한 의료진은 바다사자에게 상처 치료를 하고 빈혈약을 투여했습니다. 지난 11일 구조된 바다사자는 상처가 완전히 나을 때까지 보호소에 머물게 될 예정입니다. SBS 조지연입니다.